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결혼식 축가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3대 결혼식 축가곡이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게 갑자기 생각이 안났는데 유리상자의 신부에게란 곡 있지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서약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해드렸던 컬투의 사랑한다 사랑해 예 그렇지 그게 3대 그런 축가곡이고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라는 이 곡의 축가곡으로 많이 합니다 쿨의 이재훈이라는 가수가 부른 곡인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많이 하는 곡인데 신청곡이 들어와서 이 곡을 바탕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이 음표가 많아 보이는데 샘여름 조절만 하시면 특별한 꾸밈 없이 예 맛있게 연주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샵 두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알토 연주의 편리성하고 음역대를 맞춰 가지고 샵 두개로 설정을 했고 예 조금 문제가 그러시면 샵 없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표 없는 걸로 하셔도 되고 예 그래서 알토 쪽이니까 조금 역타브 여기 한 시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알토의 맛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음역대를 올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 라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가볍게 텅잉으로 잡으시면서 가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 개 텅잉 하실 필요는 없고 가볍게 랄라 이리 가거든요 랄라 피 미 피 시 이리 가거든요 느낌이 어떤 볼륨 조절이 계속 이루어지냐면 랄라 피 미 피 시 다시 예 랄라 피 미 피 시 자 한 번만 더 예 랄라 피 미 피 시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파샵을 약간 길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랄라 피 미 피 시 이런 느낌으로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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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가거든요 그래서 볼륨이 그 상태로 간다 생각하시면서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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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느낌 다시 하겠습니다 랄라 피 미 피 시 이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샵을 약간 길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 이것도 마찬가지이지 이 라 처럼 여기 있는 시 부분이 짧게 앞부분에 형성되어 있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라 시 디디디라래 따라 라라라라래 시 디디디라래 이리 되겠습니다 악보 같은 거는 이거 암기하시면 좋거든요 식장 가셔가지고 악보 암기하시고 연주하시면 더욱더 연주가 부드럽고 그렇게 잘 되시는데 암기하실 때도 이렇게 입으로 직접 입으로 보시 면서 음이름을 불러주시는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하실때 꼭 방법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악보를 암기하면 좋은 방법에 대해서 여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악보를 빨리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은 텀나는대로 이렇게 입으로 직접 같이 해 보시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랄라 피 미 피 시 시 디 디 디 라 레 이런 볼륨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볼륨 형성 하시면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니까 짧게 형성되어 있지 세로선 앞에 다 음이 한 개씩 짧게 들어있다는데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턴닝을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지 라 시 디 레 미 레 랄라 라 시 디 레 미 미 를 약간 길게 해 레 랄라 시 시 시 시 를 길게 해 시 시 시 랄라 시 시 시 랄라 여기서 약간 잡는 느낌이지 시 시 이 부분에 시 시 시 랄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턴닝에 신경을 써버리시면 볼륨 조절 같은게 잘 안될 수 있으니까 턴닝을 하시면서 시 시 시 랄라 지금 입으로 직접 구음으로 하는게 악기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악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턴닝에 그렇게 많이 집중을 안하셔도 자연스럽게 턴닝이 들어가면서 되시니까 꼭 구음으로 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뒷부분 똑같습니다 아까 볼륨 말씀드렸지 가볍게 턴닝 하면서 vou 하니까 naszym 찮은 Öz rad lalala Pra ra AU r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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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Mayo Rainbow?, behind the head, whereas everything is even the same З mandible 소리 다 똑같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띠르 라 Argentineиhaniderii Lala As belle 라라라라라라라 를 라 라라 라 라 라 fences 따라라라라라라 라 every hair 요거수 부분에서 약간 볼륨이 커지면 좋습니다.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렇게 따라라라라 솔라미 레미 하고 피 솔 하면서 이제 크라이막스로 가지. 피 솔 라 하면서 볼륨이 올라가고 피 솔 라 랄랄랄라 시 솔 피 솔 요쪽에서 볼륨이 커지시면 좋습니다. 피 솔 라 랄랄랄랄라 이렇게 볼륨을 줄겼다 올라가는 식으로. 그래서 요쪽 볼륨이 커지는데 라 하면서 계속 커지지 말고 이 레에서 볼륨이 작아지는 것이겠죠. 피 솔 라 랄랄랄랄랄랄라 시 솔 피 솔 미 피 솔 피 솔 피 솔 요itative 부분을 라 로 하시면 됩니다. 라 라 두개로 되어 있는데 라 한음으로 밀으시면 되겠습니다. 한음으로 미래시가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. 미피솔 피솔 피솔 라 미 레 피 미피 되있지 이것도 그냥 피 미피에 그대로 가겠습니다. 피 미피 하고 피솔 라 라 라 라 시 라 솔 솔 피솔 여기서 강세를 좀 주고 라 솔 솔 피솔 다시 한 번 더 피솔 라 피솔 라 라 라 라 시 라 솔 솔 피솔 이 느낌으로 라에 강세를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. 요거 짧지 짧으니까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또 짧게 살짝 턴닝을 하시고 피솔 피솔 피 미이 랄래 이 되겠지 그란 또 뒤에 멜로디도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약간 느낌이 표현을 하자면 좀 울렁거리는 느낌이 나거든요. 왜냐하면 음이 늘 뛰기 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려주시면 맛깔난 연주가 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하시면 이거를 짧게 잡아주시고 랄라 피 미 피씨 시디디디라래 이 볼륨으로 랄라 피 미 피씨 시디디디라래 이 느낌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별로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. 볼륨 조절에만 신경 써주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 또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